오늘 스킨 로션부터 더블 안쪽에 들어있는 블랙 초코베리 그리고 블랙 호시 블랙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피부에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레드 와인 성분이 또 핵심인데 레드 와인 성분을 기존 라인 대비 최신 상에는 100배 강화해서 우리 여자들 나이 들어가고 노화될 때 피부에 더 부족한 거 넣어주고 끌어 땡겨주고 탄력 올려줄 수 있는 노화 관리 라인으로 최신 상을 스킨도 2병 에멀전도 2병 이렇게 만나시는 거죠. 일단 디에이지 하면 빨간색 병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근데 그것 완전하게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블랙 라벨로 왜 옷도 블랙 라벨 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잖아요. 그 블랙 라벨로 저희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블랙 라벨로 지금 만나시는 스킨 로션이 저희가 20일 만에 방송이지만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자주 못하는 것도 있고요. 네. TV홈 쇼핑을 따져도 7만 2천 원에 방송하는 곳이 없어요. 그럼요. 자동으로 그냥 10% 추가 할인에 여기에 모바일로 오시면 정립금까지 하면 6만 원대. 오늘 더 깜짝 놀랄 거는 이거죠. 이거예요. 스킨 로션만 두 세트여도 오늘 방송 가격이 다 나오는데 크림이 정품으로 원래 이렇게 딱 두 개 드려야 되는데 하나 더. 얘도 두 개 드려야 되는데 하나 더. 네. 본품 크림 두 개에다가 최초로 오로라 크림까지.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본품 크림도 내가 쓰고 추가로 가게 되는 주름 크림 수분 크림까지 해서 아침에는 수분 크림 쓰고 델리 크림으로 영양 크림은 아침에 써도 좋고 저녁에 써도 좋고 여기에 주름 크림까지 완벽하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는 주름이 유달리 많은 스타일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주름 크림을 담뿍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있어도 사실상 크림 넉넉하실 텐데 오늘 왜 민낯으로 내가 나가서도 화장할 것 같은 느낌? 민낯 크림까지 오늘 아예 정격 넣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오로라 크림인데 지난 방송 완판됐을 때도 이건 못 드렸죠?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처음 드리는 거예요. 처음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정말 민낯으로 나가도 얼굴이 반들반들반들 정말 반짝반짝 왜 낯이 좋아지는 그런 크림 있죠? 이거예요. 가격을 영수증을 저희가 갖고 왔잖아요.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에 판매되는 가격. 용기도 딱 보니까 고가 라인에 확실하죠. 확실하게 비싼 크림 같은 느낌이 들죠? 얘가 지금 보면 음영이 이렇게 다 파져 있고요. 얘는 따로 선물을 하셔도 받는 분들이 확실히 좋죠. 어머 이거 참존에서도 되게 비싼 크림인 것 같은데 스페셜 크림으로 쓰기가 좋고 무엇보다 성분이 송로버섯, 트러플이 들어가 있는 얘가 리포존으로 송로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안쪽의 입자가 미세하진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 성분으로 넣었을 때 리포존 공법을 넣어서 쪼개줘야 되는데 일일이 다 참조내서 리포존 공법으로 얘를 초미세 공법으로 쪼개서 피부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번들번들하고 리치해서 베개님만 호강시키는 그런 크림이 아니라 피부 속에 쫙쫙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 흡수력, 그리고 나서 피부에 올라 붙는 탄력감 가격 노출은 불가능하지만 면세점에 가시면 하나하나 단품 상자로 보시는 고급 크림을 오늘 참 좋은 정품으로 최초로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거 주름, 미백, 이중 기능성이라서요. 하나만 바르시더라도 얼굴 민낯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굴에 주름 관리, 미백 관리 동시에 하면서 민낯으로 나가셔도 피부가 반들반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크림을 오늘 다 만나보시는 거예요.